오늘 오후 2시쯤 중앙고속도로 제천방향 치약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시멘트 운송용 트레일러가 도로 옆 방호벽과 부딪혔습니다.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고 처리로 도로가 30분가량 차단되면서 일대가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. 이에 앞서 오늘 오전 6시 50분쯤에는 횡성군 우천면 오원교차로에서 빗길을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져 7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